안녕하세요. 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왜 기획자에게 대부분의 책들이 쓸모가 없는지, 그렇다면 대체 기획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자에게는 대부분의 책이 쓸모가 없습니다. 특히 제 생각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IT업계에서 기획자로 일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책이 시중에 나와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책을 읽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요약을 해주고 정말 어떤 게 왜 필요한지 딱딱 정리해주는 지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육을 받더라도 대학에서도 정말 뛰어난 대학이나 아니면 삼성 스포츠웨어 아카데미 같은 이런 곳이 아니면 제대로 알려줄 곳도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독학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지점은 사용자나 개별 유저별로 어떤 정보를 어디에서 어떤 단계를 입력하는지 그리고 서비스를 판매하는지 아이템을 판매하는지 이런 부분을 고객 관점에서 분석만 해봐도 전체 서비스의 큰 그림 자체는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역분석의 한계는 굉장히 명확하기도 한데요. 이런 서비스들이 대체 왜 이런 구조를 만들었고 왜 이런 데이터를 입력받게 했는지 정책상 운영상 문제점이나 기술적인 한계점 때문에 이렇게 한 건지 이 부분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한 업계뿐만 아니라 서비스별 업계 분석이 전체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서비스의 경쟁사가 누구고 걔네는 내가 분석한 그 업체랑 대체 뭐가 다른지 그리고 이 다른 지점이 왜 생겼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죠. 하지만 이런 부분을 분석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 업체의 판매량이나 월 매출, 일 매출 같은 거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가 정말 좋은 구조가 맞는지 이런 선택을 한 게 정말 맞는 선택이었는지 알 수가 없죠. 이 기업을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서비스는 이런 사용자 서비스 말고도 뒤쪽에 있는 백엔드 부분에서 이런 어드민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대체 어떤 역할들을 하고 또 무슨 일을 하는지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말 그대로 이 부분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들은 딴 책이 써있고 누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읽어봐도 잘 와닿지가 않아요. 실제 현장에서 여러 가지 타입들의 사람들이 동시 일을 하면서 어드민에서는 어떤 관제 역할을 하고 누가 어떤 지점에서 문제 해결을 하는지를 한 번은 직접 눈으로 보거나 겪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비슷한 업체 서비스에 한 번 꼭 들어가 봐서 운영을 해보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운영하는 부분들을 인터뷰를 해보던가 적어도 이런 지점을 한 번은쯤은 겪어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이런 운영 사이트 내부에서 쓰이는 주 API나 데이터셋이 무조건 있을 겁니다. 업체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쓸 수 없는 돈 내고 쓰는 API나 혹은 자체적으로 고객 데이터를 쌓아서 만들고 있는 자체적인 데이터셋들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들이 이제 실제 이 서비스의 핵심 기능과 연관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떤 데이터를 외부에서 사다 쓰고 있는지 혹은 어떤 데이터들을 되게 중요하게 계속해서 쌓아가면서 이제 A, B 테스트를 하거나 혹은 개선을 할 때 어떤 데이터를 보고 하는지 이 지점을 알아야 사실상 서비스를 분석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이런 데이터들은 아무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비슷한 서비스를 분석을 해봐야 직접 운영을 해봐도 아, 저런 잘나가는 업체들은 적어도 내가 경험한 이 방식보다는 더 좋은 방식을 쓰고 있겠구나 하고 그냥 예측을 할 수 있을 뿐이에요. 이걸 그나마 이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은 사용자 자나에 노출된 UI나 개별 옵션들에서 그 부분이 확인이 가능할 거고 그 이외에는 외부 자료, 홍보 자료 같은 거에서 우리 이런 거 사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같은 것들을 확인을 조금씩 할 수 있을 뿐인 거죠. 적어도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의 한 번은 꼭 들어가서 일을 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여러 업체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시거나요. 근데 그 인터뷰도 이런 업무 경험이 없다면 사실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서 내가 실제로 어떤 서비스들이 운영이 되고 누구한테 정보를 어떻게 전달을 해주고 그게 업무가 끝났을 때 어떻게 완료 처리가 되는지 이런 업무별 상탭값 처리라던가 이거를 백엔드에서 어떻게 불러오는지 같은 것들을 적어도 경험을 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또한 기획 실무를 해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상태별 플로우 차트인데요. 이거는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들었지만 단순히 플로우 차트 화면별로 그리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예약 상태라던가 혹은 진행 상태별로 플로우 차트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고 어떤 게 달라지고 각각의 화면들의 정보가 어디에서 대체 그 출처가 어딘지 어디에서 입력한 걸 어디에서 다시 묶어서 보여주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다시 재활용되는지 이런 정보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사용자가 입력했던 그 전화번호 정보가 나중에도 자동 입력이 되는데 그 부분이 어디서 가져올 건지 혹은 매니저 앱에서 입력한 정보나 혹은 외부에서 입력된 정보가 다시 이 회원의 어떤 예약권에 다시 연결된다고 했을 때 그건 어떻게 가져올 건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큰 흐름을 알 수 있고 그때 의미가 있는 게 바로 화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면 자체는 아무리 많이 걸려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제대로 분석을 안 했다면 그 정보가 어디에서 시작이 됐고 어디에서 재사용되고 어디에서 변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정보들이 필수적으로 입력이 돼야 되는 정보인지 아니면 딴 데서 가져오거나 딴 데서 돈 주고 사올 수 있거나 이런 정보들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획하는 데 있어서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예요. 이런 백엔드 기준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말 그대로 UI 단위가 바뀔 때 아 저기서 적어도 저런 게 있겠구나 하고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실제 서비스에 특정 상태에 들어갔을 때 어떤 정보가 들어오는가 특정 상태로 넘어가려면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 그리고 그걸 주는 시점은 어디인가 문제가 생길 때 혹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시점은 또 어디인가 이런 것들을 알려면 특히나 백엔드별 상태 값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파고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서비스에 있을 때 어떤 상태 값이 왜 바뀌고 그걸 바꿔주는 스테이터스를 백엔드에서 어떤 지점에서 저장을 하고 그거에 축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나 혹은 결제 값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게 들어와야 된다 같은 기준점까지 알고 있어야 아 나는 적어도 이 서비스에 대해서 상태 값을 명시 알고 있구나 그리고 다른 데도 적어도 이 정도는 하고 있겠구나 같은 기준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 단위를 나중에는 엑셀로 정보를 한 번은 꼭 해봐야 됩니다. 아예 이전에 어떻게 보면 개별로 이 서비스들에 표기되는 정보들이 어떤 식으로 묶여 있는지를 그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 서비스에서 사용자 프로필에 나오는 정보들 중에 어드민에 보이는 정보는 그것들이 당연히 다 보일 거고 그 이후에 또 어떤 정보들이 묶여 있을까요? 혹은 상품 정보가 사용자한테 보이는 영역과 판매자한테 보이는 영역과 운영자한테 보이는 영역 다 다르겠죠? 이런 식으로 묶여 있는 정보들이 분명 일부 사용자에게는 이렇게 보이는데 다른 사용자들한테는 더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그 정보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백엔드 기준에서는 모두 동일한 정보로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자별로 보이는 정보의 묶임 처리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묶임이 달라지는 거가 이 사용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부분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확장을 해나가다 보면 처음에는 우리는 분명히 그냥 구매자나 혹은 사용자 입장만 생각했었는데 단순 B2C 고객이 아니라 편집하는 사람 혹은 외부에 나가는 매니저나 혹은 외부에 있는 일꾼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앱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또 에디터에서 데이터를 보내줘야 된다. 그거에 따라서 사용자 값이 달라진다. 혹은 출장을 해가지고 직접 나가서 처리를 한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더더욱 상대값은 복잡해질 거고. 예를 들어서 운영자가 따로 있고 이 자체의 컨텐츠 만드는 사람이 따로 있다던가 전체적인 서비스에 대해서 관리하는 총괄 운영자가 또 따로 있다던가 이런 경우라면 더더욱 복잡해질 거고 개별로 보는 웹화면이거나 혹은 앱 화면이 있을 거고 그거에 따라서 사용자는 또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고 안 받는 부분이 있을 거고 누군가는 권한이 어디까지 있고 누군가는 권한이 없을 거고 이렇게 되면 서로 겹치는 부분 그렇지 않은 부분 그리고 정보가 연관되는 부분 그리고 상태값 변화 하나조차도 어떤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을 때 1단계가 되고 어떤 사람이 다시 또 무슨 단계의 역할을 해줘야 그 다음 2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 같은 사람들이 동시에 엮여서 상태값이 변하는 지점까지를 분석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이 사실상 기획의 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태값 하나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동시에 엮이는데 백엔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그 백엔드 데이터가 어디서 가져오고 그게 데이터가 산 건지 사용자가 입력을 한 건지 어떤 지점에서 입력을 하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확실하게 다 알아야 기획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실제로 기획 업무에서 하게 됩니다. 사실 해보다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업무인데 설명만 들어서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죠. 이 부분이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실제로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왜 기획자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책이 크게 의미가 없는지 그리고 대체 그렇다면 이 부분을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깊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책이 도움이 된다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만들어진 서비스를 분석하고 혹은 직접 서비스를 내부에서 만들어보고 하는 경험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핵심적인 부분이 뭔지를 직접 말해서 정리하고 쓰고 정리할 수 있는 레벨이 되려면 책을 보고 공부한다?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